스파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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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어 자 좋아 좋아 그러면 일단은 도망치고 온다 이거지 자 여섯번째 턴 일단 아리스가 알았어 리커버리 할 수 있는 애는 없구나 일단 리커버리 해주고 어 요렇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예 어차피 예 레디쉬가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 있잖아 치어링은 요구라도 하자 지금 마나 없어서 상관없어 어 마법 걸어주고 요렇게 해준 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카린이 예 히트블레이드로 어 일단 소피아 걸어주고 어 요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소피아가 뭐 할 수 있나 크리즈아도 걸어줘야겠다 어 요렇게 해서 어 좋아 한명 올렸어요 지금 예 한명 올렸습니다 예 자 그리고 사라는 예 사라이때 아크데모 상대요 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27 R7 오케이 없앴 꾸요 자 그리고 알 있어 알 있어 맞아 한번 더 할 수 있지 어 힐링 이렇게 해주고 어 쓰읍 요렇게 해서 쓰읍 자 그리고 루루는 어떻게 할까 어 메티오를 쓰기에는 안되 안에 여기서는 매토스 같은 선 없어 일단은 스터넷지로 하자 자 스터넷지 엄마 좀 도와줘라 루루 니가 좀 도와줘야겠어 자 오케이 자 일단은 일단 빨리 움직이구요 자 장렬반지로 얻네 장렬반지면 가만히있으면 카린한테 주면 되지 않을까? 이거? 내 생각에 맞다면 어 안그래도 지금 장렬반지가 예 불속성 가지고 있는 애가 카리푼이거든 카리에트 넘겨주고 요거를 장비 오케이 요렇게 해주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까 이제 다 끝났나? 다 끝났겠죠? 아 잠시만 기다려봐 아 아이템이 있을 텐데 좀 앞으로 갈까? 어 앞으로 가자 천사의 날개요 이거는 가만히있어 이거 누구한테 장비가 난거지? 아리스가 하나구나 아리스 가만히있어 아리스를 일단 어디냐 어 아리스 넘겨주고 아리스가 되나? 오케이 된다 어 장비에 차이나드레스는 살아가도 입을 수 있지만 살아가도 입었다가는 오려도 이건 안되고 이거 팔아버리스 오케이 자 아 아리스 아 아리스 부유템이에요 이게? 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고마웠네 자 뜨뜬 이렇게 해두고 텐 종료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가 고민일거야 너희들 어 점점 숨통이 조여온다 어 일단은 마비 걸고 시작하네요 에 그러나 에 아무 이상 없구요 그리고 한번더 해본네 자 한번더 해보자 이건네 지금 소피아 부유템은 과거 부유템은 과거 갔을때 먹는거였는데 아 그래요? 아 나 몰랐어 근데 안보이더라구 과거로 갔을때는 8년전 과거로 갔어요 몰랐어 지금 천천히 다 하고있어요 자 인커밍 자 자 일단은 에 떼있으면 확실히 떼어줘야겠죠? 에 일단은 아리스가 아리스에요 잠깐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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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풀뺑서 풀뺑을 먹이는것도 괜찮겠지만 어 우선은 히트블레이드를 소피아에게 해주고 자 개그맨 흠 그리고 뒤로가서 할수있나 이렇게 해서 이따 해보죠 어 오 72 데뷔 이정도 괜찮다 어 오케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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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있어 자 할수있어 자 할수있어 할수있어 할수있다 어 자 부유템이 좋은게 앵벌할때가 리얼 편 진짜 편해요 아 그래요? 앵벌이면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예 일단은 번개라도 먹을수 있나 모르겠다 근데 지금 레디쉬같은 경우에는 전작에 마시아보다 못한 데미지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마법 공격 지금 이정도 그래 지금 어 자 일단은 로르 니가 좀 도와줘야겠다 스턴했지 해줘야지 자 엄마 도와주자 엄마 도와줘 어 자 오 데미지가 세다 그래도 어 자 하나 끝났구요 자 하나 끝났어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어 그 다음에 아리스가 또 힐링을 해주는 사람이 또 필요할까 거기까지 필요할건 없는거 같은데 어 일단은 마법 방어라도 좀 해놓자 어 사라한테 레디쉬는 평타가 더 세요? 아 그래요? 아이 좀 그럼 너무했다 진짜 아니 왜냐면은 마시아같은 경우는 멀티형 케이스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저로서 지금 난감하네요 예 자 일단 체력 뺏고 보는 식으로 한거 같은데 예 12네요 예 저쪽도 뺏겠지 분명 어 분명 누구한테 뺏을거야 분명 아니네? 사라한테 지금 마비 걸게 해놨네요 예 아하 지금 문제가 발생한거같애 지금 약간 역시 어 문제 발생해요 자 일단은 리커버리 빨리 해주죠 어 빠르게 예 자 레디쉬는 치어 셔틀 앵벌 치어 셔틀용이라고요? 야 힘들겠다 그러면은 오히려 제일 힘든 사람이 따로 있었나보네 어 그렇지 자 일단은 히트 블레이드 해서 어 빨리 소피아 어 해주고 자 개그는 히트 그리고 백스텝 백스텝 해주고 어 오케이 끝! 좋아 레벨 레벨 34 모두 올랐습니다 자 오케이 자 어 힘들게 힘들게 간거 같다 지금 어 자 그 다음에 어 요렇게 해서 어 데몬 향해서 공격 자 레비테이트 때문에 그나마 좀 에 괜찮네요 예 데미지 14 뭐 잘 안나오겠지만요 원래부터 잘 안나와서 이거 예 병마이같은 얘기지만 예 자 그리고 레디쉬가 좀 예 아까전에 예 예 치어링있죠? 요거 이용합시다 예 치어링 해주고요 예 요렇게 해서 예 크리라도 좀 벌자 어 자 요렇게 해서 어 자 크리티컬 77 야 세네 응 살아있네 살아있어 어 살아있어 빨리 오 이제 빨리 이동하죠 자 자 자 여기 거기서 소피아가 멀티형이라고요? 아 그렇구나 몰랐네요 자 미안 자 몰랐어 어 어 그렇구나 어 어 아 그렇구나 웃거나 말 거나 흫 자 자 빅잼 빅잼 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지금 오십시오 추천로 오세요 자 모바일 영장 화면 터치하시고 언제속 컵 붙으시고요 지금 하고있는 게임은 예 쓰읍 파랜드 택틱스 2입니다 어 어 자 엄마 도와줘야지 어 루루 44 오케이 끝 됐어 자 자 지금 예 저기 떠 예 불을 쏘는 데몬이 지금 계속 오고 있죠 자 아홉번째 터 자 빨리 위로 올라가자 어 자 자 자 그리고 빨리 움직이고요 자 빨리 움직이고요 이렇게 해서 죽어 어 자 루루 루루는 엄마 따라가자 엄마 따라가 어 루루야 아 아 루루 엄마 따라가야지 어 자 뭐지 근데 이게 이게 누구지 뭔가 있는거 같은데 지금 이게 뭐야 뭐지 아니었나 아홉 제가 착각했나봐 미안해요 자 일단은 에 소피아가 어 퓨리파이어 해가지고 어 일단은 랩 레벨 노가다 어 그렇게 해줘야지 슦ILL 응 자 근데 아리스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내가 아리스 옮겼나 아리스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에 아닌가 내가 옮겼었나 가끔 아리스가 안 보여? 지금 어 일단 뭐 턴 정리를 하고합시다 에 일단은 에 일단은 루루는 entonces 프로텍션이라는 걸 해주고 아! 기둥인데 거기에 있었다고요? 아! 그랬었구나 분명 여기겠지 이쯤이구나 아리스가 아 그랬구나 몰랐어 얘 길가에 떨어지는 것들 다 좋은 것들이라고요? 야아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고맙네요 자 남은 건 너희 둘 뿐이야 자 자 불이라도 지르겠지 불 어 자 피해자 속출이야 피해자 속출 에 이 시점에는 에 자 열 번째 턴 자 칼이 줘 앞으로 갑자 어 근데 유니크템 중에 뭐 있다고? 자 절반의 길에 있다고요? 크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에 시슘 이건 그래픽 엔진하고 뭐 잘 상관없거든 예 그렇게 말하시면 되겠네요 예 자 그리고 프라이 플래시 말고 어 히트 블레이드 자 이렇게 자 기ARON의 힘 자 레벨 35 0 올랐고 한 가지 칼이 자 그리고 요렇게 해서 공격 어차피 길다 어차피 길다 이렇게 뛰어넘는거 보니까 진짜 길어요 저 길까지는 아이템도 먹어줘야겠네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소피아가 가서 상대 자 95란 데미지 있구요 자 그리고 저기 뒤에 또 아이템도 좀 먹어줘야죠 나중에 좀 먹을 수 있으나 모르겠지만요 자 길까지는 아이템을 잘 주어야 되요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자 일단은 로르 가자 지금은 일단은 저기 앞에 들여서 먼저 처리하구요 그러나서 이제 그 길까지는 아이템 얻도록 합시다 그런게 낫겠어 어 자 스턴했지 어 이따 요렇게를 걸자 어 49란 데미지 자 그리고 일단은 에 자 합류해도 셔틀박 셔틀밖에 안될 레디쉬일 뿐이에요 아 그러겠지 알겠습니다 일단 셔틀이라도 해야죠 셔틀이라도 좀 해줘야죠 어 그리고 일단은 레디쉬가 좀 어떻게 할까 아 생각해보죠 몽티상의님 어서오시고요 지금을 추천해주세요 일단은 에 에 에 헤이스트 에 헤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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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스팩 터치 퀼 하. 하 Ha 전 하 ques 빠 demons 하 자 여러분 자 일단은 예 아이템 셔틀을 빨리 하자 어 아이템 셔틀을 빨리 해줘야겠어요 예 자 그리고 예 카린이 예 빨리 위로 올라가고 어 아리스도도 빨리 가야겠다 어 도와줘야지 자 자 빨리 가자 어 자 루루야 엄마 도와주자 엄마 도와주자 엄마 도와줘야겠어 어 니가 좀 엄마 좀 빨리 도와줘야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럴만한 시점은 안될 것 같다 어 자 일단은 히트블레이드 어 히트블레이드로 어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예 뒤에서 공격 예는 끝이네요 예 생각해볼까 오케이 좋아 끝 15포인트 자 그리고 예 아이템 좀 얻으러 가구요 예 자 마도서 근데 마도서 같은 경우에는 가만있어봐 하 오늘 진짜 힘드네 진짜 어 자 아 마도서는 아까 그 아이템이 없구나 예 미안해요 예 자 루루 앞으로 가자 어 자 여긴 또 뭐올수있나 소울바스터? 소울바스터가 뭐야 자 보자구 아하 이거 소피아가 장착할 수 있구나 45 38 오케이 소울바스터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죠 자 이것도 예 자 원래는 소울바스터가 맞는데 이게 소울바스타라 되어있네요 이것도 예 또다른 예 자 하나 예 배우고 갑니다 예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아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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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 됐어 천종용 어 자 어 뭐야 저기서 미사일 발사하고 있었냐? 아이구야 야 야 저 이 빡탈 이 세상에 미사일 발사하는게 어디있냐고요 야 너희들이 무슨 VC 로켓이냐? 아우 진짜 저거 아우야 진짜 너무하네 이거 와 진짜 너무했어요 지금 얘 아까 보셨죠 얘 진짜 어 자 엘세라이 지팡이 에리쿠사드도 얻었고요 자 이 시점에서 자 보자 그렇다면 어 어 아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은 어 좀 앞으로가자 어 일단 지금 현실점에서 자 그니깐 치사하지 진짜 어 치 진짜 치사 그거야 칠사 어 벌 자 두머리 독수리가 돌나라라가서 찍어대는 건데요 뭐 한데 근데 미사일은 그거 좀 너무했어 내가 생각해도 그거는 아 생각해보세요 예 빤따니 세계 미사일이 날라가는게 어디있습니까 여러분 고건 말도 안되는거지 어 어휴 자 일단은 상대하러가 어 고고싱 나중에 체력 보태줄게 캐시 보드 데미지 역시 세네 어 어 저 옆에도 아까 아이템 있었죠 예 여기도 좀 생각해주고 자 자 자 자 보자고 일단은 어 다음에 어 자 루루 좀 앞으로가자 어 자 자 우주전을 안풀어진거 보면은 또 감사를 해야겠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고렇게 말씀해주시고 고맙네요 예 자 빨리가자 어 자 가자 가자 자 자 자 에어핀 펜 에어 뭐 펜 트윈님 어서오시고요 자 자 던정료 자 자 어떻게 할거야 너 어 어 너 또 미사일 발사하지 어 어 어디가 떨거냐 아 크랩 야 이런식이야 이거지 넌 오늘 주먹에 잡히면 끝장이다 어 자 아이구야 루루야 엄마 좀 도와줘야겠다 어 근데 왜 데미지가 1위니 어 너희도 뭐 약 약 먹었니 어 약 안먹기 필요하겠다 어 자 이거도 뭐지 미쓰리 뭐야이거 미쓸일 쇼티죠 어 미쓸일 쇼티 이게 맞는거 같은데 이게 미쓸일 쇼티 자 엘스라이 지팡이 카리니 장치가 가능하고 30 오케이 나중에 주면 되겠네요 자 미쓸일 쇼티인데 이거는 에어 아리스가 장비하는거네요 자 오케이 좋아 그리고 일단은 에 한 대 때리고자 에어 아직까지 체력은 많이 있을거냐 자 지금은 에 됐어 자 개그는 힘 엘 그리고 여기에서 공격 72 오케이 한번 끝났구요 됐어요 자 그리고 일단 옮깁시다 에어 그리고 아리스도 가서 어 그 다음에 일단 체력을 치우자 어 자 소피 하나같이 에어 자 됐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나 오케이 됐어요 자 일단 턴 종료 에어 저기 또 마지막 것도 아이템 원도로 가니깐요 에어 자 체력 버티면서 음 진짜 아프겠다 어 어 괜찮아요 그래도 왜 아 와 자 가만있어봐 어쨌든 어딜 갈까 와 아이템 셔틀으로 가는데 이렇게 힘들 줄 몰랐네요 야 진짜 어 정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주고 체력 버티면서 합시다. 예. 오히려 그게 낫겠네. 어. 자. 힐링해줘서. 어. 요렇게도 해줘야지. 어. 자기봐.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 힐링을. 요런 식으로. 어. 해주고. 어. 일단 뻗깁시다. 예. 아이템 셔틀 위해서라도. 예. 뻗겨. 어. 자. 그리고 루루야. 어. 언니 좀 치료하자. 어. 자. 언니 치료해주겠어요. 자. 누구 치료하냐. 어. 아리스. 어. 언니 치료해줘야지. 어. 지금은. 예. 엄마로 돕고 오시지만. 예. 하. 진짜 힘드네요. 예. 오늘. 오케이. 좋았어. 자. 가자. 자. 버티기. 떡여. 총 6배죠. 한발은. 예. 빗나가는 시점이죠. 예. 오케이. 옮기고 보고요. 자. 아이고. 아이고. 자. 아. 요기요기. 어. 여기로. 좋아. 이중. 이중에 있어요. 자. 이쯔면은. 이제는. 어느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75. 자. 레벨 34. 몰랐고요. 자. 그리고. 아냐. 그냥 히트브레이 쓰지 말고. 그냥 정면 공격. 이렇게 해서 해. 어. 으악. 오케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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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따 치료하자. 얘들아. 자. 아리스야. 좀. 치료해줘야죠. 예. 자. 자. 턴 종료. 빨리. 아이템 얻으러 가니까.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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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떨어졌냐. 아이고야. 아프겠네. 자. 아플 거예요. 예. 좀 참아주세요. 예. 16번째 턴. 자. 아이템. 빨리. 아이고. 좀 아쉽다. 한 칸만 더 가면 될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예.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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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고 봐. 어. 버티고 봐. 오자. 버티고 봐. 어. 아. 이렇게 해서. 예. 자. 오더나 쓰고 놀자고요? 그래야겠다. 어. 오더한다. 어. 루루에게 오더가 있어져. 예. 어. 빰빠바바바밤. 자. 그냥 돌았어요. 예. 자. 자. 저놈의 미사일. 정말. 짜증나요. 예. 자. 오. 자. 오덕님 어서오시고요. 자. 지무시고 추천하세요. 자. 저게 주변 모비 아군이 가득 채워서 쓰면 좋아요? 아. 그래요? 자. 아. 그래서 경험치 40씩 오른다. 3통 다 한업해서. 자. 머쉬름 얻었네. 별거 없었나보다. 예. 자. 끝내. 어. 끝내자. 어. 이렇게 해서 끝내주고. 어. 끝. 자. 끝났어요. 예. 휴. 자. 위로 올라갑시다. 어느정도 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예. 원래 제가 11시에 마치는데. 진짜. 예. 자. 어. 자. 손이. 자. 손이 왔죠. 자. 모르죠. 얘네들 입장에서는. 손이. 그. 추락천사라는걸. 자. 손이. 무슨. 그. 야심을 품고 있죠. 지금의. 얘도. 자. 지금. 반격당할지 모른다고 하니까. 자. 손이. 손이. 자. 자. 어떻게 했는지 아마 아실거에요. 지금. 손이 어떻게 했는지. 자. 어떻게 할까요. 아. 크랩. 미치겠노라. 아. 아. 진짜. 진짜 예 어느 익명 요구하신 분들 말대로 진짜 오늘 중으로 끝내기는 예 어렵다라는 거를 예 증명해줬습니다 여러분 아 끌났어 아 이러면은요 예 내일을 예 기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는요 예 지금 현실적으로 봐가지고는 예 야 이렇게 해서는요 예 게임 끝나기 어렵고 왔어요 지금 제 생각이 맞다면 일단 예상부터 해드릴게요 만약에 손이 그 엘비스처럼 막 몬스터 소환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큰일 나요 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힘들어 입장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예 오늘은 예 일단 세이브부터 합시다 일단은 아이고 잠깐만 기다려봐 일단은 예 취소하고 일단 잘못 누를 수 있으니까 자 자 일단은 예 세이브부터 하고요 자 오늘은 예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요 예 영상 공유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아프리카로 보시는 분들은요 예 지금 바로 예 추천받은 꾹꾹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예 파랜드 택틱스 되었습니다 내일도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로 오징어 오징어 locREE 아 으 이것은 뵙 les 음보었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